아들 아? 좋아요? 여기가 있는게 좋아요 기린이 좋아요 아이고 좋아 거울 보고 놀았을까요? 동화도 듣고 혼자 얼마나 잘 놨는지 몰라요 우리 아들은 그지?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우리 거울 좀 한번 볼까요? 거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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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볼까요? 거울 한번 보세요 거울 아이고 미안 거울 거울 시효야 거울 좀 봐 시효 거울 좀 봐 거울 거울 너 거울 좋아하잖아 어? 거울 안봐요? 거울 좋아하잖아요 엄마 분위기 좋아요? 그래 알았어 응 응? 어? 엄마 기침해 에이 좋아 아 아 우리 아들 이거 되게 잘 논다 정글찜 여기는 이거는 스피커예요 그치? 동화 나오죠? 아 아이 좋아 오늘은 동화를 어 15분 동안 듣고 노래를 10분간 부르고 아이고 힘들어 오늘 공부 되게 많이 했어요 그지야 그지야 아이 예뻐서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우리 오늘 약간 뒤집기 비슷한 거 조금 했는데 그치? 응 엄마가 도와줬지만 조금 했는데 엄마가 도와줬지만 조금 했는데 그치? 그치? 아빠 한번 보여드리자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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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파이 파이파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 도끼가 아닙니다